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월선 원정의 경제성을 얻어적으로 전평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월선 원정 1호기에 대한 감사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서너 명을 문책한 방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월선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컸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해서 21점에 국회에 보고서를 내고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월선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9개월 말입니다. 1년 1개월 말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선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에도 역량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종합해보면 감사원은 월선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당시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을 검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쇄 결정 당시에 각각 산자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있던 박원주씨와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속계될 회의에서 징계 범위가 일부 조동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결과 발표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밝히고 이런 저항은 처음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선 공략으로 내셨고 공략 수립 과정은 배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책 집회 과정에서도 각종 무리수가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무리한 정책 집행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였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당시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징계 권고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역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앞으로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한수원이 7,500원을 들여서 전면 개 보수를 마친 이후에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정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2018년 3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을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이후 월성 1호기에 원자로에 있던 원료를 빼냈고 해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실무를 맡은 주역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입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정 사장은 국계 국감에서 감사원이 저한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제가 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원년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돌연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국내 탈원전 업계에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차 2차 협력업체들은 물론 이 근육과 두산중공업도 큰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풍력 또 이런 수소에너지 이런 대체 발전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원래 원전 중심으로 성장했던 기업이어서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경제 기반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차원공단에 있는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들이어서 공단에도 큰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학과, 원자력학과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진학을 지원자가 줄어드는 등 국내에도 많은 영향, 학계에도 많은 인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형 원자력이라고 해서 해외에 수출을 많이 추진해왔는데 우리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서 해외에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맹문적으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을 가동 중단하면서 이른바 태양광 또는 풍력 이런 대체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곳곳에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하면서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저수지 위에 판넬을 덮음으로 해서 자연을 많이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양광 복마전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중국에서 들어온 값싼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많이 점령했다 하는 지적도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원전을 막은 대신에 다른 산업들을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앞으로 태양열과 풍력을 3배 이상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 결정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성, 안정성, 환경, 국내 산업기반, 수출, 학계 등등 종합적으로 보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와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영화 한 편을 보고 결정을 했다 하는 이런 감성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인다 하는 식으로 결정을 방향을 정해놔고 나머지를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억지로 추진해온 것이었다면 정말 이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수원 사장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왔고 또 추진해왔던 바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숱한 난관에서도 감사를 많은 탄압을 받고 방해를 받으면서도 감사를 추진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